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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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등급의 기복마들 또한 실전 거듭할수록 능력의 상승세가 가파른 전략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고요.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인 만큼 초중반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입상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당일 가벼운 주로 컨디션도 이 부분에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변수가 될 듯한데요. 금요일 스타트 이경주는 백동일 위원회 자산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스타트 이경주는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11마리 출전 구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승리마, 미입상마들 간의 접전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능력 경쟁력을 판단해 봤을 때는 좀 드러나 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대안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개를 끌어나갈 마필들, 또 힘으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도 정확히 정해져 있는 판단이어서 압축만이 이번 경주를 이겨낼 수 있는 조건일 것 같습니다. 데뷔 이후 아쉬움을 남겼던 군말 레거시가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구도입니다. 레거시란 마필 자체는 작년에 5월에 데뷔를 거두고 나서 개인 대안의 여파 때문에 장기간의 휘황이 좀 길어졌었던 마필이었죠. 공백전을 적응하는 과정의 모습도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두권 공략은 성공했지만 아쉽게 덜미를 잡혔고 직전의 경주에서도 다시 한 번 초반에 약간의 충돌이 있긴 했습니다만 선두권을 나서면서 직선 회사는 완벽하게 장을 했지만 직선 그 한 발의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 보니까 중속으로 앞서 있다가 또 덜미를 잡혀서 아쉽게 3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에요. 공백 이후.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없습니다. 스피드형 마필드 자체가 거리에 대한 검증 자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이든 아니면 따라가는 전기이든 레거시는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상 자체를 의심하기가 힘들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에서는 11번 미즈업, 3번 메이저 히트, 그리고 5번 황금빛 마생 이 삼두가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11번 미즈업은 단점이 딱 하나예요. 마체가 얇다는 거. 그 앞말이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데뷔전 자체에서도 힘든 전기에서 몰고 나가면서도 직선 구간 주폭을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약한 상대팀에서의 이 구도에서는 미즈업의 기본 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편성이고요. 3번 만 메이저 히트라는 마필 자체가 작년 9월에 데뷔전을 준비했던 마필인데 당시 양다리 파행 때문에, 저름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었죠. 공백 이후에 꾸준하게 적응을 거둡니다. 물론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아니긴 합니다만 직선의 경주도 1300m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인커스 최적의 전개라면 잠재력, 평가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변수가 될 수 있다면 오버먼 황금빛 마생이라는 전력인데요. 이 마필은 힘이 굉장히 좋은 유형입니다. 운영만 잘 풀어주고 앞으로 조금만 갈고 닦아준다라면 5등급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전력인데 마필 자체가 아직은 조금 발 쓰임도 좋지 못하고 모래 반응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경주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약한 상대 틈이라면 타이밍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여기서는 온몸 황금빛 마생 역습도 관심은 필요합니다. 결론은요. 1경주 자체에서 구멍 레거시는 전개나 상대 잠재력까지 모두 앞서 있기 때문에 외적인 변수만 아니라면 입상 자체를 의심하기 힘든 구도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멍 레거시는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하고 또한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공백 이후에 최근에 연달아 많은 주목을 받고도 연속된 3차기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에는 초반 출발 이후 다수 양념 마필과 추돌로 인해서 선도의 각 따라가는 조건에서 전개를 펼쳤고 막판에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백동일 의원 설명대로 여기서는 맞상대 선행마가 없습니다. 괴롭혀줄 압박할 만한 6번 뷰티풀 코리아는 있습니다만 지구력이 좀 현저하게 부족한 유형의 선행마가 6번 뷰티풀 코리아이기 때문에 9번 레거시가 전국원 최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의 우수는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미지업 마치는 얇지만 강단 좋고 직전 데뷔 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요. 정상주기 들어온 5번 황금핀 마생과 3번 메이저히트가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자리 못 잡고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게이트 안쪽 들어온 부분이 3번 메이저히트의 기대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번 뷰티풀 코리아 어찌 됐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죠. 또한 당일 가벼운 졸업 컨디션에 전개상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말로 예측이 되는데 백동일 연 6번 뷰티풀 코리아 이 선행 가능성과 기대치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선행을 가면 더 불리할 것 같아요. 연습주행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였고 5월에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3착을 거뒀었는데 직전에는 오히려 인코스라서 선행을 나서자마자 그냥 마지막에 확 무너져버렸거든요. 레거시의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레거시를 보내놓고 따라간다면 중간에 좀 공백이 있는 이 레이스이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서 버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선행을 가서 버티기에는 레거시의 압박을 버티기는 힘들다.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이경주는 최근에 연달아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전개 이점과 편성 호기로 이번에 첫 입상기 대치가 높은 9번 레거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삼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삼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이경주와 삼경주는 분할된 편성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 편성이고요.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능력 변화의 징후로 보이고 있는 마필들 압축이 되는 구도예요. 외곽이 12번 후세의 제왕이 단계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직전에 3차까지 했던 말인데 직전 당시 12번 후세 제왕은 게이트 외곽 관련 여건도 있었는데 당시 초반 전개에서 항상 그렇듯 후미를 쳐졌습니다. 또 모래 맞고 또 전개가 쳐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자 제차 탄력을 보이며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며 삼착을 했습니다. 당시에 결국은 앞선 마필 두 마필을 제쳐내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의 탄력만 놓고 보면 12번 후세 제왕이 가장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앞선이 그리 빨라 보이지 않고 선두권이 약한 편성 구도로 보여요. 결국은 직선 한발 싸움인데 그 부분에서 결정력의 우위를 발휘할 12번 후세 제왕 중심의 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3번 메이저 펀치 9번 타이트 코드 7번 라운 플라잉이 있습니다. 3번 메이저 펀치는 모래 맞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유형의 말입니다. 그럼 어떤 전개를 펼쳐야 될까요? 그렇죠. 선행이죠.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직전에는 안쪽이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초반에 앞선 전개를 펼쳐 나서는 듯 했습니다만 3코너에서 타마페르기 선두 자리를 내주고 모래를 맞고 쫙 후미로 쳐졌어요. 3번 메이저 펀치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모래 맞고 전개 쳐진 부분이 패인인데 이런 말들은 당연히 의지적으로도 선행을 모색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원정 내려온 김용군 기수 선행만 잘 타는 기수죠. 3번 메이저 펀치가 이 편성에서는 강공 선행 의지도 포착이 되고 1순기 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모래 안 맞고 선행 1순기 대치가 높은 3번 메이저 펀치가 되겠고요. 9번 타이틀 코드도 최근에 연달아 착수권 언저리만 맴돌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초중반의 선두 선입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직전 경주는 초중반의 경합 구간이 길어서 힘 소진이 많아 막판에 묻어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3번 메이저 펀치와 함께 9번 타이틀 코드가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2선 전개 레이스가 가능하고 경합 피해 선입전도 보장되어 있기에 9번 타이틀 코드의 선전 기대치 말씀드려보겠고요. 7번 라온플라잉도 직전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자리 못 잡고 외곽 경합을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끈끈함을 선보였던 말이죠. 이번에 실전 변화기 대치를 가져볼 폭병 전력 7번 라온플라잉까지 소개를 드립니다. 결국 부산 삼경주는요. 선두권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 속에 종반 결정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첫 입상기 대치가 높은 12번 후세 제왕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삼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이견을 가지기가 좀 힘든 경주로 판단되네요. 1경주 앞선에 소개 드렸었던 2경주도 그랬었고 3경주도 MC하고 이견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후세 제왕은 딱 직전만큼만 떼도 여기서 입상입니다. 딱 직전만큼만 떼어도. 분명히 직전부터 더 나아진 결과 거세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후세 제왕이기 때문에 레이스름이 더 단추리해진 이번 구도는 저 역시도 믿고 있고요. 3번 메이저 펀치나 9번 타이트코도 다 동의합니다. 7번 라온플라잉도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겠지만 조금은 직선에서의 한 발이 좀 아쉬웠던 모습이어서 저는 오히려 잠대락 6번 토함스타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주행 심사도 가능성을 보였고요. 데뷔전에서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주폭을 보여주면서 순위권을 안착을 했습니다. 직전 1300m는 마필 능력이 안 됐던 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인코스에서 마필 자체가 요동을 하면서 크게 늦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무너졌지만 발주 연습을 통해서 그 나빴던 버릇들을 고쳐내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잠재력 전 6번 토함스타도 이 편성만큼은 상대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인데 6번 토함스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히려 주행 심사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 6번 토함스타인데 데뷔 후 두 마리 경주 모두 절전이었죠. 직전에는 거의 고착에 가까운 늪발로 인해 경주를 왕전히 망쳐버렸는데 물론 발주 연습을 통해 충분히 출발 능력을 보완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전에서 과연 그런 늪발하는 악벽이 사라질지 의문시가 되고요. 또한 출발 이후 발주가 매끄럽게 이루어진 대로 해도 스피드가 좀 부족한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버텨을 마필 그리고 직선에서 결정력이 월등한 12번 후세 제왕 이 구도를 깨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차후에 발주가 완벽하게 보완된 이후에 좀 느린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될 말이 6번 토함스타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편성은 좀 강해 보여요. 삼경주는 직선 한발 결정력, 월등한 능력, 직전에 3차가 쉬운 만에 할 12번 후세 제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도 위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상승사의 전력들이 상당수 출전한 구도고요. 최근에 연달아 출전을 충분히 적정거리 출전에 유리한 경주 여건을 살려 만회할 수 있는 말도 상당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력입상 기대치를 가져올 마필들이 상당수가 존재하는 인기맛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경주입니다. 풀게이트 접전 속에서 혼합 경주, 국산 마필과 외산 마필들, 국산 안말까지 껴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잠대력도 체킹이 중요해 보여요. 하지만 중심축에 대한 편성의 우위는 분명히 서 있는 구도고 면밀히 살펴봤을 때 후착한 도전권도 정리가 드러나서 자신있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중심이 되어야 할 마필이 바로 오브마 쏜살이죠. 이미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파행기가 다소 있어서 대비가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당히 마체가 얇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와의 경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두권과 계속 싸워주는 운영 속에서도 이겨내면서 입상을 거둬주고 있고 차이나 트로피는 아쉬웠다 할지라도 직전의 경주 정말 무리했던 다소 무리한 운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대보다 좀 불리한 운영을 했음에도 마지막 근석을 지켜내면서 나키타가 이끌었던 빠른 패스를 견뎌냈었죠. 57이 부중이지만 이미 직전에 56 극복했고 그 이전에 차이나 트로피도 57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중을 크게 타는 마필이 아닌 것은 입증이 좋습니다. 레이스 흐름도 강하지 않은 만큼 주도 가능한 쏜살은 이 편성만큼은 여기서까지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전권에서의 압축이 중요한데 2번 블랙텐, 10번 내가대세, 그리고 7번 알캐시 우선순위로 판단됩니다. 2번 블랙텐은 30조에서 17조로 작년 10월 달에 이적하고 나서 빠르게 변화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마필도 모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모래를 안 맞고 뛰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이고 선두 외선이든 아예 선두권 장악이든 이미 1300m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전력인데 최근 무거웠던 57의 부중 속에서 컨디션 난조로 좀 아쉬웠지만 조금이나마 부담 중량을 덜어내면서 훈련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여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2번 구도, 변화 보여주고 있는 다시 한번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블랙텐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10번 내가대세에도 직전 승급전 자체는 의지가 좀 적었습니다. 이 마필도 선두권을 나서거나 선두권 외선에서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해야 되는 약간 모래를 덜 맞았을 때 잘 뛰어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적응 마친 이번의 구도에서는 조건에서 5인, 10번 내가대세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조금이나마 틈이 있다라면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7번 아일켓입니다. 안 맞추고는 근성이 좋아요. 현등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흐름과 전개에 조금씩 민감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매번 주폭을 지켜왔던 마필인 만큼 7번 아일켓의 역습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이번 편성까지는 능력과 잠재력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5번만 쏜살을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을 압축! 이 중에서도 꺾어들일 마필 자신에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일반 편성 단거리에서는 현등급 출중한 경쟁력을 보유한 5번 쏜살 당연히 중심권에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말로 평가가 됩니다. 전개상으로도 이번 블랙10이 선행을 쏘고 나가면 바로 2선에서 응수할 5번 쏜살 레이팅 50, 플레이팅이죠. 우승하고 승급하는 그러한 스토리 예견이 되는데 도전권들이 문제입니다. 모두 승급착순에 걸려 있어요. 49의 레이팅 2번 블랙10과 7번 아일캣 아무래도 승급착순에 걸려 있는 플레이팅에 걸려 있는 2번 블랙10과 7번 아일캣이 물론 능력상으로는 이 편성에서 자력 입상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승급착순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번 내가대세가 대안사력이 될 수 있고 또 한두가 있습니다. 8번 말리스타죠. 최근에 착순권에 아쉬움이 있고 직전 경제는 흐름이 빠른 고도 속에 1200거리 중위권 따라가다가 코너에서 진로가 막힌 주춤거리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진로가 살짝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려붙인 걸음 분명 현등급 단거리에서는 자력 입상 기대치가 있고 오랜만에 부산 내려와 부산 마필 기승하는 박태종 기수 항상 한 건씩은 해주고 가는 기수죠. 노장 기수 박태종 기수가 기승합니다. 8번 말리스타 승급착순에서도 자유로운 말이고 백동일 의원 8번 말리스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리스타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어요. 당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미 4월달에도 우선 휴양을 다녀왔던 4월달이었기 때문에 좀 낮게 평가를 냈었는데 약간 전기가 처지고도 직선으로 다시 올라오는 주로와 흐름이 약간씩 민갑성을 보여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비가 내리면서 부산의 주로가 젖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리스타도 컨디션의 여부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만 벨탕인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5번 쏜사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빠른 흐름의 단거리 충분히 전기의 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 또한 당일 가볍게 형성될 주로 컨디션에 어울리는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아웃두에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5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등급 기복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딱 한두의 말이 혼자서 상승세 전력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선보일 듯합니다. 그야말로 강축이 존재하고 도전권들이 난전인 레이스인데요. 8번 대응시대가 원탑 마필이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직전에 6등급 1600m 입상 전력을 거둔 말이죠. 데뷔 후 9번만에 천신망고 끝에 첫 입상을 차지했던 말인데 8번 대응시대는 직전에 강공선행작전이 주요하면서 중거리 1600m를 검증받은 말이고 요편성에서도 발빠른 말들이 전무합니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어차피 출발의 직선권이 가장 긴 16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선두권 장악에 나서서 직전과 동일한 전개로 강공선행작전으로 1순기 대치가 높은 8번 대응시대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6번 천년의 희망, 2번 투투에머, 4번, 3번 TGB가 있는데 6번 천년의 희망은 발주가 수성 매끄러워지 못한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는 출발은 매끄럽게 나왔고 당시 추돌 여파로 진로가 막혔어요. 후미로 부엉 확 쳐졌는데 직선에서 그래도 탄력적인 걸음으로 여력 남기며 1300m 삼착을 했던 말입니다. 변화를 보였다는 거죠. 막판 걸음은 나무랄 데 없이 종반 뒷심이 상당히 보강된 말이에요. 이번에 4조로 마방 2적 이후에 첫 출전을 하는 가운데 컨디션 크게 하자 없고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말이 6번 천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번 투투에머가 최근에 연달아 1600m 착순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8번 대응시대 선행이고 안쪽 게이트에서 인코스 2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보장된 가벼운 주로에 유리한 2번 투투에머가 되겠고요. 3번 TGB도 계속해서 좀 아쉬운 전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에다가 직전에는 당시 가벼웠던 주로의 안쪽 주로를 상당히 고집을 했어요. 부산 경마장은 비가 내리면 4주로로 모래가 쏠리기 때문에 무거운데 직전의 3번 TGB는 비가 와서 4주로가 무거웠던 주로를 4주로를 고집하는 바람에 능력 탑의 걸음이 들려왔다는 판단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4주로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걸어낼 수 있는 아마 외측으로 빼서 레이스를 펼쳐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 말도 초반 전개에서 한 2선 정도 자리하고 유리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에 서울에서 내려온 빅투아르 기수의 3번 TGB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부산 오경주는 편성상, 전개성, 한수 위의 전력이죠. 8번 대흥시대 중심으로 3두의 도전 세력 정리해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비슷하네요. 그만큼 금융 경마 편성 자체가 대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흥시대는 직전에 꼭 선행을 가겠다는 레이스는 아니었어요. 이탈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나오고 나서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알아서 선행을 갔고요. 마지막 압박, 엘드래곤과 경합하면서 졌지만 이 편성 자체는 너무 약하죠, 상대들이. 조금 올라간 부중은 문제가 되지도 않고 훈련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훈련에서의 모습은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투에머, 이번에는 좀 더 상대의 약한 구도에서 대흥시대 빼고는 강한 전력들을 모두 피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있고 TGB도 설명 잘해주셨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6번만 천년의 희망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닌데 앞말로서 직전은 좀 파괴력이 크지 않아서 1600m가 바로 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1600을 뛰어왔던 9번만 텍사스 공주라는 마피를 복벽거래 세력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JS홀드의 자마입니다. JS홀드의 자마는 항상 저는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몇두가 선두를 해주고 있죠. 직전 1300을 레이스가 아예 맞지 않다 보니까 찾아버렸지만 1600에서는 능력보진 이후에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빠릿하게 몰고 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중속이 좋아서 힘을 갖추고 있는 전력에서 몰고 올라가준다라면 어차피 약체급 편성이라서 최대 이변 세력으로 좋아지고 있는 텍사스 공주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9번 텍사스 공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번 텍사스 공주 16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3창 내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4세 앞말 걸으면 다 나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지난 2월의 능력 미달 처분 그리고 공백 이후에 최근에도 그렇게 실전 변화의 징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네요. 또는 주행 중 다소 주행이 좀 높은 주행 자세가 높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9번 텍사스 공주의 입상 기대치를 논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산 5경주는요. 전개상으로도 유리하고요. 편성상 한 수 위에 전력입니다. 우승 전력으로 8번 대흥시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4등급 12M하필 출전하는 플레이스입니다. 네 제주경마 딱 한 경주 엄선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제주 5경주를 선정을 했는데요. 혼전 레이스입니다. 절대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고 있고요. 당일 제주 경마장도 상당히 가벼운 주로가 예측이 됩니다. 주중에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당일 또 안개가 낄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여튼 제주 5경주 혼전 레이스 백동일 위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입상 가능마와 도전권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전개 상황 자체에서는 안쪽 1번만 어정적기가 의지를 가져준다라면 충분히 선행을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힘을 써주면 계속 안 뛰라는 습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행을 안 갈 확률도 있어요. 그 부분도 열어두어야겠죠. 선행권을 따져본다면 1번 어정적기 그리고 외곽 쪽에 있는 8번 홈런광자 9번만 믿음비상 중간권에서는 최근 스피드가 좋아지고 있는 4번 천일수 정도가 눈에 띕니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면 8번 홈런광자, 9번 믿음비상황 마필이 외선에서 감고 올라갈 거고요. 중반 선입에서 3번 성일교, 6번 행복의 문, 7번 용연양 그리고 약간 처진 선입 추위권에서 2번 아라시나까지 이렇게 좀 일렬로 좀 늘어지면서 경주 운영이 될 거예요. 직선 공간에서 누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데 조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은 분명히 3번 승일교입니다. 탄력 자체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한 발은 아쉽긴 합니다만 흐름과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끝까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인데요. 5월 달에 입상 이후에 직전의 경주는 부증이 생각보다 높았던 것이 좀 압박이 됐던 것 같아요. 내측선입을 곱게 타고 갔지만 승부수를 띄웠던 그 주로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타이밍도 조금 아쉬웠었죠. 상대들도 이번엔 부담 중량이 올라갔고요. 상대보다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최적 선입 이후 다시 한 번 좋은 상대를 만나 승일교는 이 편성만큼은 우위를 강조 드려보고 싶네요. 도전권 2번 아라신화, 4번 천일수, 그리고 9번 믿음 비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2번 아라신화 같은 경우는 이미 2착 승급으로 올라왔었던 5월 달에 경주 4등급에서 좋은 모습으로 1000m를 극복을 해줬던 전력이기도 하죠. 당시 약간 처져있는 전기에서 마지막 정말 좋은 주폭을 활약해줬었는데 직전 경주는 능력보다도 처져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필이 결승선을 내측 외측으로 기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영 자체가 힘들었어요. 오히려 이 마필은 1000m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분하게 초반에 너무 처져주지만 않으면 타이밍 잡아갈 수 있는 아라신화 높게 평가가 되고요. 4번 천일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스피드의 가능성을 보여주다가 직전 경주 완벽하게 승부수가 통하면서 우승으로 우승을 거둡니다. 외선에서 3선 가담하다가 코너에서 강하게 몰아서 상당히 여유있는 스피드를 보여줬는데 어차피 이번 주 주로 자체도 좀 가볍게 형성이 돼 있다면 선두권 스피드가 좋아지고 있는 4번 천일수,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구범한 미등비상이란 마필 자체는 선행을 갔을 때도 잘 띕니다. 하지만 취입을 했을 때도 가능성을 보여주죠. 직전의 경주는 너무 외선에서 선두권에 서둘러 가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선 구간 힘이 좀 붙이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힘 한 배만 잘해준다면 능력상에서 곧 믿음 비상은 이 편성에서는 절대로 배지 못합니다. 결론은 저는 이번 편성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3번만 승일견을 가장 강조드리면서 당일 주로의 흐름과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이팅 50 이하의 제주마 4등급 열대의 마필이 출산한 경주인데 보여준 액면의 능력상으로는 3번 승일교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레이팅 50이에요. 3번 승일교. 우승하려는 의지, 보이는 마필이죠. 당연히. 최근에 제주 경마의 결과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승급착순에 예민합니다. 업비스트한 레이팅을 갖추고 있는 말들의 동반 입장은 거의 전무합니다. 승급착순에 가장 예민한 게 제주 경마예요. 이건 제가 통계적으로 최근에 확인된 사항인데 그럼 3번 승일교우를 인정하게 된다면 비슷한 레이팅의 마필들은 좀 약하게 보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승급착순에서 자유로운 말한도가 있죠. 그렇죠. 이번 아라신화 39의 레이팅이니까 승급착순에 상당히 자유로운 말이에요. 이미 5월 31일 날 4등급 무대 천메타골이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도 있었고 거리도 900m였고 초반전기에서 완전 처졌어요. 최우미로. 백동현 의원이 설명대로 직선에서는 채찍의 민간 반응을 보이며 양옆으로 기대는 주행 불량 합격까지 노출했던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지를 꺾어버렸죠. 하지만 이번에 적정 거리 1000m 출전하고 이번 아라신화 직선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직전처럼 초반에 자리 못 잡고 그야말로 헤매지 않을 것이고요. 게이트 안쪽 배정받았기 때문에 초중반에 물론 앞에는 못 나갑니다. 중후미에 있을 테지만 그만큼 힘 한 배를 잘 된 레이스를 펼쳐내며 막판 한 발 역습을 노릴 겁니다. 2번 아라신화 재차 강조드리고요. 여기 6번 행복의 문이 물론 48의 레이팅이긴 합니다만 보여준 능력성으로는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해 보여요. 직전에 반템프 늦발에서의 다리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후미 인코스 타면서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당시 진로가 상당히 막혔음에도 뚫고 나오는 근성을 보였는데 다 와서 딱 이거 말았죠. 목차 목차 삼착. 6번 행복의 문 직전에 목차 목차 삼착은 입상이나 준비 없는 능력이었고 이번에 도전 직전에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8번 홈런 강자도 직전에 안개 낀 주로 비가 많이 왔던 주로 2선 외곽에서 다소 무리한 듯 무너졌지만 이번에 결대로 따라가는 조건 선입 끈끈한 전력에 8번 홈런 강자까지 언급드려봅니다. 결국 제주 오경주는요. 보여준 액면에서 앞서 있는 말 3번 승일교 늘어난 거리 경주오건 유리한 2번 아라신화 2도의 마피를 우선 강조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구역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플레이스입니다. 금요일 후반부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2도 풀게이트 편성에 어느정도 능력마의 인기마의 또 능력마의 압축은 가능한데 곳곳에 포진해 있는 복병 전력의 가치도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번 라즈프타나는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한 상승사의 마필이죠. 직전에 입상 이후 공백 이후에 출전하지만 컨디션은 크게 하지 않았고요. 직전 경주는 3번 라즈프타나 발주가 성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중위권에서 전기를 펼쳤고 모래 맞고 전기를 펼치면서도 상당히 근성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당시 막판에 내 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왼체 측으로 제어를 하면서 입상을 했죠.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크게 문제없는 가운데 이번에 앞선 선두레이스를 풀어나갈 9번 정의깃발을 제외하고는 발빠른 말이 없는 구도 내선 잉코스에서 최적의 희망배 막판에 한 발이 결정력 우위를 발휘할 3번 라즈프타나 중심의 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11번 폭스컬러링 9번 정의깃발 여기에 5번 메이저 파워까지 가능한 전력인데 11번 폭스컬러링은 지난 3월 15일 날 라즈프타나와 동반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휘황 공백 이후 아직은 베스트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승급전 무대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훈련 컨디션은 상당히 향상된 가운데 11번 폭스컬러링 직전 경주는 자리 못 잡고 후미애가 누추입 그야말로 최악의 컨디션 아직은 베스트컨디션 아닌 상황의 율전이었더라면 이번에 정상주기고 9번 정의깃발 제외하고는 빠른 말도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전개를 상당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11번 폭스컬러링이 되겠고요. 9번 정의깃발은 요편성에서는 충분히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1순기 대치가 높은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연마필과 추돌 여파로 방해를 당했고 선행을 못 나간 것이 패인이었죠. 어찌 됐든 9번 정의깃발은 선행 강공작전이 요편성에서는 주요할 듯하고요. 5번 메이저파워도 직전 경주 출바로 양년마필에게 진로 방해당하며 초반 전개가 꼬인 아쉬움 후미 불리한 전개에 막판에 올려붙였는데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게이트도 안쪽이고요. 충분히 요편성에서는 중선위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훈련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진 만큼 3번 메이저파워의 복병가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공백은 있지만 컨디션 하자 없고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나갈 마필이죠. 편성상 한 수 위 3번 라즈프타나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에 컨디션 좋고 당일 주로 흐름에 맞는 삼박자가 고로 맞는 마필로 엄선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3번 라즈프타나 좋은 마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뛰어줄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17년 12월 때 주행심사 통과하고 나서 파행이 좀 있다 보니까 취향이 좀 길어졌는데 공백전 아니 실제 데뷔전 늦었지만 정말 여유가 많았고 직전도 그랬었죠.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상대 마필 없어 보입니다. 9번 정의의 깃발과 폭스 컬러링도 괜찮아 보이고요. 5번 메이저파까지도 저는 여기서 이제 상대 마필들도 상대 마필로 지목해주신 마필들의 선전도 기원이 되지만 4번만 미후라는 마필의 좀 복병 가치를 눈에 보고 싶거든요. 이 마필이 1600m에서 이제 3월 달이었죠. 3월 달에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주면서 약간의 어부들이가 있긴 했지만 입상 이후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5월 달에 경주에서는 상대 방해 속에 진로가 막히면서 좀 고전을 했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또 전기가 불편하게 풀리질 않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계속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어서 코스티션 받고 최적 선임을 펼쳐준다라면 어차피 라즈프타나 빼고는 강차 피한 2번의 구도에서 복병의 가치를 논해야 된다는 평가인데 4번 미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번 미호는 아무래도 초반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유형의 마필로 보입니다. 요편성에서도 초반 전기에서 얼마큼 앞선 전기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봤을 때는 초반 전기 다소간 뒤처질 우려가 높은 말로 보고 있고요. 힘으로 뛰는 유형의 말이죠. 단거리보다는 4번 미호는 1600m 중거리가 좀 더 어울리는 추위평 마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0거리는 아무래도 4번 미호가 스포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4번 미호는 편성에서 제외하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그야말로 편성상 한수 위의 전력이죠. 컨디션 하자 없고 3번 라즈프타나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는 다음 구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충분히 자료기 부산 가능한 전력의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구도 속에 졸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들 눈에 띄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400거리 최후의 승자는 어떤 마필이 될지 백동일 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혼합 경주로 치러지고 있는데 사실상 전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선두권의 세력들에 좀 많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구도죠. 앞말치고는 근성도 좋고 스피드도 좋은 외곽 10번만 톱 오브 더 월드 이 편성에서는 가장 우위로 판단됩니다.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1400m에서도 계속 선전을 해주고 있죠. 선행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4월 달에 SLTC 트로피에서는 2선 외곽 따라가는 전기를 펼치면서 우승을 거뒀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직전에 오크스 대상 경주는 선행에 실패하면서 딥마인드의 페이스에 말려서 아쉬웠지만 1400m이에요. 선행권이 그렇게 두텁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선점이 가능한 톱 오브 더 월드 대상 경주의 아쉬움 여기서 풀어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전권에서는 함께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3번 저스틴 매직 그리고 9번 창조대로 2번 오룡이 눈에 띄는데요. 3번 저스틴 매직 같은 경우에는 마방 이적이 좀 잦죠. 휴양 다녀오고 나서도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인데 5월 달 경주 이후에 6월 달에 16조에서 7조로 이적이 이루어졌던 마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번 스피드감은 좋아요. 이 마필의 단점 하나는 모래를 잘 못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선두권을 나서버리거나 아니면 선두권 2선 외곽에서 모래 피한 전기를 펼쳐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고개가 높은 단점도 앞으로 장거리보다 단거리에서 뛰어져는 마필인데 직전은 실패했지만 이번 구도는 오히려 안쪽이라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만큼 좀 더 안정적인 전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 창조대로라는 마필 자체는 데뷔 초 이 마필도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안 좋았던 추위권의 습성을 가졌던 마필인데 최근에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었죠. 직전 1600m는 거리가 맞지 않고 펜스가 맞지 않아 고전을 했지만 1400m에서는 충분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만큼 구마 창조들의 역습도 열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2번 마 오령이라는 마필이 출발 자세가 좋지를 못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던 마필인데 휘황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이 좋아지면서 빠릿하게 스피드감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기본 능력 우수했던 2번 마 오령의 회복세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번 구도에서는 앞말 대상 경주의 아쉬움 털어낼 편성 잘 만난 10번 톱 오버더 월드 강조 드림에서 후순위 압축에 최선을 다할 오늘의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10번 톱 오버더 월드가 최근에 특별 경주 우승 직전에 오크스의 아쉬운 사착 그 아쉬움을 떨쳐내고 일반 편성에서는 당연히 편성 위를 보여줄 중심마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 3번 저스트 매직 다 좋은데 저스트 매직은 이번에 마방 이적 후 첫 출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직전에 시종 경합 레이스 펼치며 무너진 아쉬움을 보았을 때는 이번에 3번 저스트 매직은 안쪽 게이트 배정에 선행 강공 작전까지 주의할 듯 합니다. 도전권 중에 6번 도쿄블루와 8번 비바 빅토리가 있습니다. 6번 도쿄블루는 과거 선행 질주성에서 벗어나서 각질 변경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말이죠. 직전 경주도 흐름 빠른 레이스 잡고 후미에서 레이스 펼치며 1200m 추입으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백동일 의원 6번 도쿄블루 각질 변경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주는 말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쁘지는 않게 평가를 해요. 무엇보다 당일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직전에 당대감에 대한 최대 보평의 가치를 말씀을 드렸던 경주였었고 당일엔 도쿄블루가 가장 좋은 보평마의 세력으로 두 마필을 함께 엮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늦은 취입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김혜성 기승은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중간권만 선입권에서 자리를 잡아줘도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마필인 만큼 도쿄블루의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일 마필의 상태 꼼꼼히 체크하고 경쟁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팔경주는 일반 편성에서는 한수 위의 전력이고 전개도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조건이죠. 10번 톱 오브 더 월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비형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복비형 말을 찾아라 코너입니다. 금요일은 부산 구경주를 중부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표도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 금근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뭐 인기마들의 동반 입사한 기대체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변수가 작용할 듯합니다. 흙속의 진주 같은 마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인기마의 서열은 9번 헤네시 프라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기마의 서열이 가려질 듯한데 6번 유성 스피드, 5번 그레이티 록 등이 도전 가능한 인기 구도를 형성할 듯합니다. 하지만 백동일 의원, 지금 말씀드린 3두 외 복병 가치 있는 전력 소개해 주시죠. 네, 인기권 혼전이에요. 인기마 혼전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크게 이변이 발생한다기보다 그 안에서 힘든 경주입니다. 저는 레이스 주도권을 이번 경주에서 이번 어스토니싱이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혼합 경주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국산 마필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인기를 끌 수 있는 구도지만 외산 마필의 이번 어스토니싱은 보여줄 거름이 더 많다는 평가예요. 대비전 1300m 선행가사 가능성 그리고 2점만의 우승을 거뒀었고요. 직전에 경주에서는 중앙에서 몰고 나오는 과정에서 상대 마필에게 진로가 막히면서 좀 아쉬웠었죠. 분명히 변화를 좀 더 지구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구도인데 게이트까지 주어졌습니다. 사실상 바깥쪽의 선행 마필은 6분 유성 스피드지만 유성 스피드 직전 발치 정말 좋지 못했거든요. 초반이 빨랐던 것이 아니라 몰고 올랐던 전력이라서 스타트가 빠른 2번만 어스토니싱이라면 국산 마필과의 경쟁에서 외산 마필의 위용 단독 선행 찬스 놓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보여줄 냉면에서 앞서 있는 9번 헤네시 프라임이 당일 정강판을 주름 잡을 듯합니다만 비가 내리고 가벼운 주로 컨디션이 예측이 되는 금열부산 경마 주로에는 선행 나설 이번 어스토니싱이 상당히 조건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 어스토니싱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민병철이는 4번 델마이 기적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2월 달에 1600m 중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에 아쉬움이 있고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조건에 출발을 자리를 못 잡았어요. 다수가 후미 외곽에서 헤매다가 막판에 진로 열리자 간력적인 끝걸음에 여력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 서울에서 내려온 박우룡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결국 직선암발 싸움에서는 4번 델마이 기적이 충분히 여태의 마필을 제쳐내고 입상한 자리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민병철은 4번 델마이 기적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라스트 구경주 복병화 심층 분석 코너는요. 백동일 위원의 2번 아우스토니싱, 민병철의 4번 델마이 기적 2대 마필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거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번 월말 부산 제주 편성은 월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은 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알토론 같은 복병 전력의 선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매경주 말씀드린 인기맛보다도 복병 전력에게 좀 더 관심을 두신다면 높은 한수로 금요경마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듯합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